부안초등학교 관악대와 축하연주의 소개를 위해 잠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부안초등학교 교사 콕다혜입니다. 먼저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모여서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 우리 부안초등학교 관악부가 축하공연을 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축하공연을 위해 여기 앉아있는 어린이들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에 위치한 부안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 부안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103년이 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서 참된 배움으로 행복한 삶을 바꾸는 우리라는 학교 철학 아래 지역교육 발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하공연을 할 부안초등학교 관악대는 1981년에 창단되었으며 현재 4, 5, 6학년 61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 초기부터 현재까지 뛰어난 실력으로 33년 연속 전국 단위의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8월 제42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제15회 춘천 전국 관악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인재육성과 예술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부안군과 전라북도 교육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곡은 마이클 브라운 편곡의 디즈니랜드 셀러브레이션입니다. 디즈니랜드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들을 메들리로 엮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자체와 지역 축제에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지휘자님이신 이철병 지휘자님을 무대로 보시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